제가 오랜 시간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어렵고 쉬운 것은 사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음... 시험의 목적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틀릴만한 것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어려운 것은 중요하고 쉬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나 쉽지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배우는 것들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부품이면서 그 부품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결합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HTML의 기본 문법인 태그를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웹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태그를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강한 느낌이 나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제가 한 말이 과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평가해 주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W3C라고 하는 국제민간표준기구의 홈페이지입니다 웹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3C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어떤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각자의 브라우저에 페이지 소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고 계신 웹페이지가 어떤 HTML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크롤을 쭉 해볼게요 여러분 이 코드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요? 아마 되게 불쾌하실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이 나오면 불쾌하는 존재잖아요 불쾌함을 없애기 위한 방향성 덕분에 저는 문명이 발전한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기분이 유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HTML 태그라고 하는 문법을 알기 전에 본 여러분과 알고 난 이후에 본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코드 중에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이건 실습이 아닙니다 h1이라는 어떤 태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를 제가 한번 우리 에디터로 가져와 볼게요 대단히 혼란스럽죠? 이 중에서 제가 교육상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그럼 저기 W3C라고 하는 저 단체의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h1 태그가 뭐하는 태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지금 저 h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수하게 모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그라는 문법을 배우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순수하게 h1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h1이 어떤 태그인지는 모르지만 h1이 무엇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어요? 태그 여러분이 h1이 태그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아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검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태그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인가요? 특히나 오늘날은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엔진이나 SNS와 같은 걸 통해서 검색하고 질문하면 1분 안에 또는 2분일 수도 있겠죠 h1이 어떤 태그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h1이 어떤 태그인가를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각자 자기에게 익숙한 검색엔진을 키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 검색어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 html h1 태그 정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h1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은 검색 결과의 한 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문서를 읽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죠 여기 어떤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이트가 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기 definition and usa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h1 태그의 정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한국어래도 내용이 어려우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h1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좁힌 다음에 정의를 보고 걔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예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우리의 에디터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에디터로 왔고요 이거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h1이니까 이렇게 두 개는 같은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h1이 무엇인가를 일단 짐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h1은 무엇입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h1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면서 추론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h1이 직접 스스로 알아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더 가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h 뒤에는 숫자가 붙는구나 숫자가 올라갈수록 글씨가 작아지는구나 그리고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h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태그를 쓰면 일반적인 텍스트보다는 더 글씨가 두껍구나 또 줄바꿈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의를 보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h1이 무엇이냐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htmlhead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딩스는 헤딩은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h1부터 6까지는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h1부터 6까지 밖에 없습니다 7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예제에다가 활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문지어 버리고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었다면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적은 것인지를 저는 또 위에다가 써 주고 싶어요 우리 기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이라고 이렇게 적고 줄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짜잔 어때요? 줄바꿈이 안 되죠? 글씨도 짰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배운 것 뭐였어요? 제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운 제목 태그를 이렇게 사용해서 h1이라고 감싸주고 리로드를 해 보면 짜잔 제목 따운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에서 h1이 어떤 태그인가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제 생각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웹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웹페이지가 없었을 것이고 또 웹페이지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검색 엔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색 엔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다면 여러분이 h1 태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20분 동안 책을 찾고 그리고 책 안에서 또 10분 동안 h1이 어떤 태그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역시나 1시간이 걸리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그가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우겨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검색 엔진, SNS, 채팅 이러한 정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꺼내는 데 1분 이상 걸릴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는 무언가를 하려면 정말 많은 걸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태그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어떤 교양만을 알고 있어도 아주 고도의 전문성까지는 아니래도 충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대신해주고 기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시작이 빠른 속도로 대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것 축하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시길 바라보는 시작하신 것 도전하지 않도록